안녕하세요 번둥이 임산들여 아유야 나 뭐고 싶어서 나도 보고싶어서 눈깔이가 썩었네 아우 그래도 내가 할때는 은달이 돌려가갖고 괜찮네 봄, 햇볕은 밭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볕에선 딸래미를 내보냈다고 봄, 햇볕이 엄청 강하고 자외선이 엄청 강하거든 그래서 저기 봐봐요 군장기운은 죽음깨서부터 괴차 아냐 화장 정성들에서 드시간한게 저 정도인데 벗겨놓으면 어두웠어 찌그러뜨리면 냄비같아 냄비 아우, 나는 화장하는데 딱 5분 걸려 그냥 눈썹만 치라고 여기 볼 때기만 하고 리스팅만 딱 치라고 쌩얼로 나는 하네 응 이쁘지 않아? 이쁘죠? 응 우리 버드립 공연단에 제가 맡은 역할은 얼굴 그리고 노래 우리 청희는 얼굴도 안되고 노래도 안되니까 시브라이 맨날 두둑을 패는 것만 하는 거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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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 갑시다 청희 팬들한테 한번 맞다 뒤집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마 마 마 살자 보면 알게돼 읽어주지 않아도 너마마마 모두가 어리석을 안한것이 살려보며 알게되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살아가는데 잠시 몰다가도 내 경우도 못살으던 천명은 살던 천명은 살려보며 알게되 어린 나라들 내가 가진 것들이 부지런 나라들 빌리 띌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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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보며 알게되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가 미련을 하다닿는 것이 살다 보면 안 되네 알람이 늦어도 그런 대로 안 되자 세상이라는 것이 잠시 선천자는 청춘 흘려가 버리는 세월 흘려가 버리는 세월 흘려가 버리는 세월 흘려가 버리는 세월 모두 꿈이었다는 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